와우, 내가 엘사가 되다! 너무 신나! 어? 저긴 누구지? 어? 로블럭스다! 안녕 로블럭스! 어, 반가워! 근데 난 너가 누군지 안 보여! 어? 이 목소린? 혹시 백설아? 어? 글쎄? 내가 진짜 백설아일까? 아닌 것 같은데 음 내 말이 맞아 맞아 백설아 넌 백설아야 맞지? 아니 다른 사람도 생각해봐 다른 사람은 생각할 수 없어 넌 역시 백설아야 어떻게 알았지? 맞춰버렸네 정답이다 백설아 역시 맞았어 예예 답답했다 목소리만 듣고 맞추다니 대단하다 내가 설아 너의 목소리를 잘 알지? 오늘의 급식 신난다 와우 너무 신난다 온통 파란색이야 이 아사는 김더 초콜릿부터 먹어볼거야 김더 초콜릿 진짜 맛있어 와우 뜯어보면 오기들 김더 초콜릿 좋아해? 나 좋아해 뜯어보면 아우 이렇게 판 나눠져있어 안에 장난감 물었으면 좋겠다 뭐가 들었을지 궁금해 열어볼게 고향 강아지다 와우 나 강아지 생겼어 강아지랑 재밌게 놀아 김더 초콜릿 진짜 먹어보면 이 달걀 초콜릿 진짜 맛있잖아 신난다 너무 달콤하고 맛있어 언제 피카츠로 뱉지? 로블루 아니었나? 아니 나는 원래 피카츠야 노란 급식을 먹어볼게 이 마시멜로를 봐봐 우리 깰끼리야 가닐라야 오리를 먹어보면 미안해요 오리야 다 먹었다 음 맛있어 와우 맛있겠다 부러워 그럼 나도 나의 프로즌 매직을 이용해서 아이스크림을 만들거야 나의 마직 얼음 아이스크림 날아 얍 얍 와우 놀라워 음 신나겠지 나의 얼음 손으로 만든 구슬 아이스크림이야 부럽다 구슬 아이스크림이라니 너무 맛있어 보여 한입 먹어볼게 엄청 시원함 보송보송 씹혀 눈 위를 걷는 맛이야 음 상큼해 달콤하면서 푸석푸석한 맛이겠다 맞아 이 안에 쏟아 맛이랑 또 과일 맛이 섞였어 엄청 알록달록 맛있어 음 부럽다 구슬 아이스크림을 먹다니 나도 구슬 아이스크림을 먹고 싶은데 아 맞아 나 백만 볼트로 번개 파워로 할 수 있잖아 이걸로 구슬 아이스크림을 만들어 먹을거야 번개 파워 음 그거는 안될거 같은데 백만 볼트 으아 안돼 내 젤리가 타버렸잖아 나도 구슬 아이스크림이 먹고 싶은데 어 바나나맛 도유 좋았어 이걸로 구슬 아이스크림을 만들어 보는거야 음 어떻게 만든다는거지 잘 봐 어 뭐지 안올려져 있잖아 그런거라면 내가 도와줄게 프로즌 매직으로 프로즌 매직 우와 우와 순식간에 아이스크림 기계가 얼었어 고마워 스탈라 요 웰컴 그렇다면 이제 정말 바나나우유 구슬 아이스크림을 만들어 볼거야 바나나우유를 열어주고 바나나우유 좋아해? 난 좋아해 음 상큼해 스포이드를 준비해서 바나나우유를 뽑아내줘 이만큼 철판을 한방울씩 떨어뜨려요 이제 이게 얼면서 구슬 아이스크림이 되는거야 우와 이렇게 끝까지 만들어 준 다음 이거 봐 아까 구슬 만든거 얼었어 철판 아이스크림 주걱으로 이렇게 굴려주면 구슬 아이스크림이 생기지 알록달록한 색깔을 위해 메로나우유로도 해볼거야 메로나로동 이걸로 진짜 구슬 아이스크림 되면 정말 재밌겠다 메로나 맛 바나나 맛 우유 맛 구슬 아이스크림 우와 얼었다 이게 다 구슬 아이스크림이야 구슬 아이스크림 요거를 다 모아주고 얼음 그릇에 담아주면 완성 와우 진짜야 정말 구슬 아이스크림이랑 똑같이 됐어 그치 아이스크림 색깔이 다채로워졌어 우와 만들기 너무 재밌고 신나 진짜 구슬 아이스크림 맛 같을까? 한번 먹어보면 식감이 푸석푸석 눈을 씹는 것 같아 입에서 사르르 녹아버렸어 정말 구슬 아이스크림이야 구슬 아이스크림 좋아하는 오키님들은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좋아 좋아 구슬 좋아 게다가 메로리랑 바나나 아이스크림 맛이어서 더 재밌고 맛있어 와우 설아는 못하는게 없어 응? 이게 뭐지? 응? 내 급식판 위에 벌레있다 오 노우 야우 벌레 벌레 어디어기 아 저거 벌레 젤리잖아 젤리라고? 진짜네 맛있는 가루가 뿌려져 있는 벌레야 어 자세히 보니 옥토파스 문어였네 옥토파스 문어다 문어 옥토파스 문어 젤리야 한번 먹어볼게 음 음 사울하고 맛있어 겉에 묻은 이 하얀색 가루 엄청 상큼하고 맛있어 문어끼리 인사해 안녕 워워 워 오키도 젤리 좋아해? 난 좋아해 음 음 너무 맛있어 겨우 외계생물이다 눈이 세개나 있어 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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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짱구 하트 모양 젤리 우와 봐봐 젤리인데 꼭 엉덩이 모양 같다 아하하하 웰시콩이 키링같이 생겼어 뜯어보면 우와 우와 하트 모양이 됐다 진짜 음 레몬 냄새 한번 먹어볼게 오 오 오 음 엄청 쫀득쫀득한 젤리야 우와 허니팜이다 미니언즈 이 안에 뭐가 들었을까 나는 음 노란 급식이니까 노란색 옷 이쁜 미니언즈 외놈박이가 나왔으면 좋겠다 한번 열어보면 슉 과연 노란색 나올까요 오 오 오 노란색이 노란색인데 안에 자주색이고 외놈박이가 아니다 귀여우니까 괜찮아 이 안에 있는 젤리빈을 먹어보면 우와 색깔 예쁘다 내가 좋아하는 노란색이 있어 노란색 젤리빈을 먹어보면 미니언즈야 너 먹을래 음 맛있다 음 음 음 이것도 약간 레몬 맛 같아 띠용 나도 있다 지구젤리 이 지구젤리 확 얼려버릴까 펠라야 그거 얼리면 딱딱해지고 맛이 없어 그렇지 딱딱해지겠지 아 그럼 나 생각났어 무슨 생각 더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생각 어떻게 우선 껍질을 까줘 이렇게 까주는거야 요즘은 이렇게 까는게 재밌어 반을 나눠서 반을 먹어줘 음 남은 반위에 마시멜로 캔디팝을 올려줘 마시멜로가 잘 붙어있어 먹어보면 음 음 바삭바삭하면서 쫄깃해 네 이렇게 먹으니까 진짜 재밌지 컵밥 속촉 맞아 컵밥 속촉이 가능하지 고스루 아이스크림 위에도 부어주고 바로 먹어주면 우와 고스루 아이스크림 섞어준다 예 음 음 너무 신나는 맛이야 음 우와 에펀 망고젤리 우와 진짜 망고야 음 망고를 갈아서 젤리로 만든 것 같아 진짜 맛있어 음 그리고 나는 오늘 맥주를 먹어야 될 것 같아 뭐라고 너 방금 뭐라고 했어 짜잔 맥주사탕 아 감청 놀랬잖아 놀랬지 놀랬지 문방구에서 파는 맥주사탕으로 스트레스를 날려보겠습니다 하곱 스트레스 날려가라 약간 위에 흰색은 멋있는데 밑에는 너무 이상해 왜? 맛이 없어? 음 맛이 내 스타일은 아니에요 안 먹어 웃기다 요즘은 제로 음료수가 많이 나왔잖아요 저는 피카수 스낵 먹으면서 판타 제로 음료수를 마실겁니다 와우 좋겠다 과자 먹으면서 TV보면 재밌겠다 첫국이지 천국 학교 갔다와서 지친 몸을 이끌고 TV에 쇼파에 앉아서 TV를 딱 보면서 과자 1주 먹으면 그게 바로 천국이지 천국 이렇게 피카츄 콩에 넣어주면 과자 팝콘 판독 포켓몬 박사는 과자 판타를 따주면 우와 맞아 정말로 행복해 그럼 앞에 TV가 있다고 생각하고 보고보면 아 피카츄 귀여우면서도 웃기다 음 파삭해 아 내 스타일이야 음 음 와 전상 시원함이야 목 끝까지 긁어내리는 시원함 진짜 재밌겠다 너무 신나는 조합이야 아 포켓몬볼 하면 이 안 에는 아마도 내 생각에는 빨간색 젤리게 들어있는 것 같아요 typed 열어보면 우와 빨간색 젤리 받즈돌떫지 음 상큼해! 오늘 급식도 정말 재밌었다! 맞아! 너무 즐거웠어! 좋아! 오늘도 신나게! 바람! 노랑 급식 먹기! 그! 상큼! 오! 딸기 급식! 요즘 딸기 엄청 많이 보여! 먹어보면? 오! 딸기 타르트! 오! 딸기 타르트! 말해 뭐해! 딸기 들어있고 안에 치즈 들어있어! 와! 대박이다! 딸기 타르트 먹어보겠습니다! 와! 엄청나보여! 난 이 과자 이거 너무 좋아하거든! 일단 앞부분부터 먹을게요! 안에 생크림이 치즈랑 이렇게 많이 섞여있어! 짤랑도 아이스크림 가게 무인 거기서 발견했거든? 너무 맛있게 생긴 거! 일단 한입을 살짝 먹어보면 막 다 우유 아니고 상큼한 느낌! 섞여있어! 근데! 이거 계속 먹으면 재밌지만 롤롯 젤리에 싸먹어야지! 키키키키 오비킹! 여기다가 아이스크림에 싸먹는 거야! 너무 재밌겠지? 또로로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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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똥! 우와! 롤롯 젤리 아이스크림! 이렇게 먹어보면 무슨 맛일까? 이렇게 먹어보면 무슨 맛일까? 진짜 신기해! 이게 왜 아이스크림 싸먹으라고 하는지 알겠는데 아까는 말랑말랑 했었거든요? 근데 아이스크림에 닿으니까 차가워지면서 아그작스때는 식감이 생긴다? 한 번 더 먹어보면 이렇게 이렇게 우와! 신기해! 키키 건마시멜로 탕후루! 이런 모양 오! 안에 노란색 짤리 들어있어! 이거 소리 좋다! 겉맛이네요! 딸기 샌드위치! 누즈쌤이야! 슈퍼샤이 슈퍼샤이 외란 미니봐란 매킷만 매킷만 떨리는 지금 돌어 오마 마 오르타임 요 오르타임 슈퍼샤이! 슈퍼샤이! 편의점 가면 하나씩 보이잖아요? 한꺼번에 나왔어! 그럼 난 한꺼번에 먹지? 저 생크림이랑 딸기랑 너무 합을 좋아해 거기에 식빵 오! 더 달아! 너무 맛있어! 공차에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메뉴거든요? 딸기라떼 안에 버블 넣어가지고 추가해서 먹는 거 제발 단종시키지 말아주세요! 먹어보겠습니다! 이 조합이 진짜 너무 좋아 위에 치즈 폼까지 올라가서 오! 귀여워! 오! 약간 입술 모양 아냐?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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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눈에 있던 하아트! 딸기맛! 내 스타일이야! 이 바깥에 설탕이 묻어있거든요? 태콤 태콤해! 오! 딸기 푸딩! 요거트 푸딩! 나 이거 진짜 좋아하는데 딸기 요거트 푸딩은 이 코코넛 안에 들어있고 딸기가 들어있거든요? 진짜 잘 어울리는 거 같아 먹어보겠습니다! 음! 음! 이 안에 보면 딸기가 이렇게 들어있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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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간색 딸기 락캔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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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딸기함이 있어! 와! 어후! 난 이거 좋아하는데 어머 색깔부터 너무 예뻐 냄새 놀라운 맛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잘 보시면 이 막대 과자를 이 사이에 끼워넣습니다 그리고 이 날카로운 칼날 보이시나요? 이 무시무시한 칼날 아래 제 손가락을 넣습니다 여러분 제 손가락이 멀쩡해지고 이 막대과자만 잘릴 겁니다 한번 보실게요 하나 과연 둘 무시무시한데 셋 오 제 손가락은 살아있고 막대과자만 두동농이 나눴습니다 음 맛있어 와 오늘 딸기 급식구 너무 맛있었다 오늘도 신나게 딸기 급식 먹기 대성공 지저귀는 새처럼 산들바람처럼 어디든지 자유롭게 날아갈거야 짙은 한계가 우리 가리지라도 너와 넌 날 수 있어 우리는 날 수 있어 자유롭게 날 수 있어